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렇게 뿔을 달고 흉측한 모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은 척 멋진 척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분별을 잘 하지 못할 수 있고 영분별 은사를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고요 자신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갔는지도 모른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넓은 길을 걸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보였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 자들의 영혼은 겉으로만 예수님 믿지 말라 하는 호소를 영예한다고 하시더군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도 모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조차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외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안 거야? 이 고집불통들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왜골수야 함께 평화를 위해서 고집불이지 말고 종교활동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쩜 저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물탄복음으로 예수님의 풀묻은 복음을 만들어버리네요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알곡되어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자 사랑하는 딸아 저번에 지인 중 장로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예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장로님의 아내분 대신은 권사님도 어디 가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딸아 그 권사도 천국에 없단다 정말이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들 지옥 가서 형벌 받고 있다 생각하니 너무 불쌍해요 그 자도 처음에는 생명차게 있었지만 욕심만 부리고 쌈딱처럼 사람들과 싸우기만 하면서 궁율이란 자체를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평생 죄만 짓고 회개를 전혀 하지도 않았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대가 말하는 그 권사라는 자는 이렇게 말하였단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맘대로 살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 그리하여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즉시 즉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있기를 원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따라 이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다못해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내가 더 잘나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세력 다툼을 하고 있구나 하시며 세상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체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불과 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